그리고 남자는 시각에 예민하다는 걸 잊어선 안 돼. 입술은 항상 촉촉하게. 오빠, 나 립글루스 새로 샀는데 색깔 어때? 예뻐. 정말? 얼마나? 오빠, 어디다 않고 어떻게 알아? 티내지 않고 접근하는 거야.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고. 미안. 잠깐만. 오빠, 요즘은 꽃이 지는 것만 봐도 죽은 벌레만 봐도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 빨리 가. 야, 우리 저쪽으로 농가으러 가자. 왜? 웅림아. 가만히 있어. 오빠, 이제 내가 여자로 보이지? 가슴이. 가슴이. 감사합니다.